1월 19일 오늘은 주식시장을 대할 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급증하고 욕심입니다. 조급증 같은 경우에 언제 생기느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내가 산 주식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식들은 잘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죠. 테마주들 특히 잘 가는 것들은 한 번에 상한가 3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내가 가진 주식을 보면 내가 저기에 투자를 하면 금방 돈을 많이 벌겠다 단시간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식이 상승을 좀 해야 되는데 상승을 잘 하지 못합니다. 상승이 더디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조급증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때 조급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분석이나 믿음이 없이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괜히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빨리 이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앞설 때 조급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거의 대부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 분석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잘 없고 그냥 흐름을 보고 이 주식이 많이 올라가네 하면 처음에는 겁을 먹고 못 사다가 테마가 형성되고 뉴스들에서 막 떠들어주고 마치 10배, 100배, 1000배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이제 뒤늦게 그런 욕심이 생기고 빨리 돈을 저기 가서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급증과 욕심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추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올해도 벌고 내년에도 벌고 그 다음 해도 벌고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이유들 중에 큰 이유가 이런 조급증과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급증이라든지 욕심이 생길 때는 항상 이러한 마음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언제쯤 생기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공포, 두려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각종 나쁜 뉴스들로 막 도배를 합니다. 북한하고 전쟁이 날 것 같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구역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이제 끝이 났다. 이러한 각종 나쁜 뉴스들로 도배가 됩니다. 매스컴에서 그런 뉴스들이 도배를 하면 공포와 두려움이 내 뇌를 완전히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매수를 들어갑니다. 매수를 들어갔는데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10%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테마주를 매수를 했는데 급락을 합니다.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급락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상당한 공포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깊은 분석이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공포와 두려움이 또 머릿속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급증 욕심 공포 두려움 이러한 그 심리 상태들 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거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보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부정적인 심리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내가 이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통일이 되고 이런데 나는 이바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접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조건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정답이 자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앞서 말한 이런 조급증 욕심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려면 먼저 지금 상황과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 믿음이 확실하게 심어져야 되고 혹시라도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하는 그 시점에서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내가 믿을만한 구석 볼모로 잡을만한 그 어떤 거 ROE가 됐든 PER이 됐든 자산가치가 됐든 미래성장성이 됐든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무언가를 볼모로 잡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는 기업이 한 번에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몇 배씩 뛰어오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확실한 볼모를 잡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인내심과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도 그런 조급증이 생기고 하락장일 때도 조급증이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공포도 생깁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산 주식은 안 올라가고 다른 주식들은 다 올라가는 느낌 그러면 왠지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조급증이 생기는 거고 주식이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내 예상과는 반대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공포를 느끼겠죠. 그러한 심리 상태가 항상 생깁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1분 2분만 해도 공포가 됐다가 환희로 바뀌었다가 또 안도가 됐다가 또 고뇌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심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심리의 변화를 확실하게 극복을 하려면 기업 분석을 확실히 하고 볼모로 잡을만한 그런 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를 해내겠다 라는 그런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각종 소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수소차가 좋더라 대북주가 좋더라 그 다음에 대선주가 좋더라 이러한 그런 유혹의 내용들 그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좋은 뉴스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뉴스들도 시도때도 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상당히 많이 그런 심리를 흔드는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귀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닫아버리고 그러한 뉴스들 아예 보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뉴스들이 왔을 때 내가 투자한 그 주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면 그냥 가볍게 흘려넘겨야 됩니다. 가볍게 흘려넘겨야 되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 가 도대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이런 뉴스를 보도하는 저희가 뭘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뉴스가 나오는 시점들이 보면 주가 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주가의 위치 상태 그런 것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공포를 조장하는 맞을 만큼 맞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그 기업에 가치는 크게 변한 건 없다. 그런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도 있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주식인데도 이러 저러 한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뉴스를 쏟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흔들리면 안됩니다. 그런 뉴스에 흔들려서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 뉴스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석을 한 내용 확실하게 믿고 밀어붙이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심 뚝심 시간 그리고 분석을 통한 믿음 이런 것들이 실제 개인 투자자들 한테 돈을 벌어줍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주변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 항상 주식이 활 환기 때 활 활 타 오르고 매스컴에서 모든 게 다 좋고 주식은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고 그렇게 떠들기 시작할 때 개인들은 욕심을 가지고 단기간에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그때서야 주식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이고 주가가 떨어질 일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런 상태에 보면 실제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PER, PBR, RE 이런 것들을 보면 최고 전성기 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개인들이 들어가면 살짝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최고점에서 초 호환기에 그런 각종 호재 뉴스들이 도배를 할 때 개인들이 돈을 싸들고 주식 시장으로 울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런 시점이 되면 경기 사이클은 하락 사이클로 접어드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 접어들 때까지도 기업에 대한 뉴스들은 호재 뉴스들만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다 결과가 나온 후에 사실을 보도하기 때문에 4분기에 상당히 기업의 이익이나 매출 성장이 없다. 이렇게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될지 안 될지 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 없이 그런 분위기에 타서 아주 상승을 하고 모든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은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개인들은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하강 사이클에서 손절을 하지 못한 상태로 끌려 다닙니다. 그렇게 끌려 다니다가 완전히 바닷권에 와서 모든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들이 뒤덮을 때 참고 참다가 그런 공포에 결국은 손을 들고 다시는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쓸쓸하게 퇴장을 합니다. 퇴장을 했다가 또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주식이 삼천을 향해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초 호환기가 다시 다가오면 그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면서 접근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그냥 로또 당첨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새기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투자자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좌지우지 되면서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진입하려는 그 주식의 현 상태 그리고 시장 상황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이 주식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가치가 충분하냐 가능성이 충분하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믿을만한 그런 볼모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완벽한 그런 분석이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확신이 선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로 계속 대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돈을 벌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계속 제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외국인 하고 기관들은 비행기 항공모함 그 다음에 큰손들 이런 사람들은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들을 타고 그런 무기를 장착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주가를 자지우지도 하고 정보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이 그런 세력들에 비하면 상대가 안되죠. 수십억 수천억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 하고 개인들 해봐야 돈이 얼마 크지 않으니까 그런 금액으로 싸우는 이런 개인들 하고의 싸움은 일단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헤비급 하고 플라이급 하고 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확실한 무기가 필요하고 그 무기라 하면 철저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심리 상태입니다. 절대로 세력들한테 심리 싸움에서 밀리는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점에서 잡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심리를 흔드는 이런 뉴스들 그런 정보들 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심과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없이 단기간에 내가 두 배 먹고 또 단기간에 또 두 배를 먹고 또 단기간에 또 두 배를 먹고 모든 테마를 내가 이제 다 수익을 내서 단기간에 수십억 수백억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접근을 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상당히 힘들다. 이 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본인의 계좌가 계속 불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도 이런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 13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이 700배가 났습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테마주 단기간에 투자를 하고 해서 그렇게 큰 수익이 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한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13년 만에 700배를 만들었죠.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700억이 된 거죠. 13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투자 습관을 개인 투자자들은 가지도록 노력하는 게 지속적인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